Q. 조로와 스칼라핀 포넬 사실 대본을 보고 나서 막 튼 생각은 그 전에 예상을 했었을 때는 그런 우려를 하긴 했었는데 대본을 보고 나서는 솔직히 그런 걱정을 안 했습니다. 부담이 있긴 했었거든요. 전작이 조로였기 때문에 중간에 헤드윅이라는 작품이 있었지만 아마 그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공연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. 그것만 설명할 길이 없네요. 감사합니다 기자님 다음은 이재원 음악감독님